안녕하세요 2월 1일 설명절 아침 기도에 오신 한 분 한 분 여러분 한 분 한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52장 1절부터 1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오나 깨어라 깨어서 다시 힘으로 무장하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아 너의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다시는 내 성문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예루살렘아 너는 티끌을 떨치고 일어나 내 보좌에 앉아라 사로잡힌 시온 사람들아 너희를 묶고 있는 사슬을 풀어버려라 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갑없이 팔렸으니 자유를 되찾는데도 돈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너희가 처음에는 이집트에 내려가 나그네로 살았고 그 다음에는 아시리아 사람들이 너희를 괴롭혔다 그런데 지금 바빌로니아에서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 어찌된 일인가 너희는 이유 없이 잡혀갔으며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은 거만을 부리고 항상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때가 되면 너희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과 이 모든 것을 미리 말한 자가 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평화와 구원에 복된 소식 이스라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산을 넘는 발이 참으로 아름답구나 여호와께서 시원으로 돌아오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으니 성을 지키는 자들이 기뻐서 함께 외치는구나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함께 기뻐하며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오고 예루살렘을 구출하셨다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 앞에 그의 거룩한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니 온 세상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성전 기구를 운만하는 자들아 너희는 바빌로니아를 떠나라 너희는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고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 그곳을 떠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인도하시며 사방에서 너희를 보호하실 것이므로 너희가 당황하여 급히 떠나가나 도망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내 종은 지혜롭게 행할 것이며 크게 높임을 받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놀랄 것이다 이것은 그의 모습이 너무 상하여 사람 같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민족들이 그를 보고 신기하게 여길 것이며 왕들이 놀라서 입을 여지 못할 것이니 그들이 전에 들어보지 못한 것을 보고 깨달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2월 1일입니다 설 명절 아침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코로나 시기에 맞이하는 세 번째 아마 설 명절인 것 같은데요 요즘 코로나 상황이 너무 워낙 안 좋아서 어떻게 다들 고향은 잘 가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원래도 그랬지만 여전히 이번 명절도 갈 곳이 없어서 집에 있습니다 심심하게 집에 있어요 명절 분위기도 안 나고 좀 어수선하긴 하지만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명절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은 명절에 대한 어떤 추억이 있으세요? 저는요 여기 대전 변두리 시골이 제 고향이거든요 아버지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셨고요 외아들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명절에 갈 곳도 없고요 찾아오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항상 심심하고 외로운 명절이었거든요 친척들이 많이 오거나 또 어디 이렇게 멀리 가는 친구들을 보면 참 부럽기도 했어요 세뱃돈도 많이 타오고 참 부럽기도 했는데 제가 살던 고향 마을 앞으로 고속도로가 지나가요 호남고속도로가 지나가는데요 매번 명절이면 차 꽉꽉 막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저 명절에 꽉꽉 막히는 고속도로 한번 나도 타봤으면 좋겠다 꽉꽉 막히는 고속도로 타고 어디 멀리 친척집 가서 나도 세뱃돈도 많이 받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이래봤으면 좋겠다 이런 바램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그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갈 곳도 없고 오는 사람도 별로 없었으니까요 그냥 부러움만 있었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을 것 같다 그게 뭐였냐면 멀리 사는 내가 사는 곳에서 멀리 사는 자매와 결혼을 하면 내가 고속도로를 타고 처가집을 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요 그 꿈도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제가 올해 결혼 17년 차인데요 한 번도 그 경험을 해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결혼을 하고 나니까 그 자매가 지금 아내죠 아내가 저희 집에서 걸어서 3분 거리에 사는 그런 자매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속도로 탈 수 있는 기회는 없어져버렸죠 하지만 제가 항상 마무리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아내를 만난 게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좋다는 거를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꿈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네 재미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은 명절에 오고 가고 차도 많고 그런데 안전 운전 되시고요 안전하게 다녀오시기를 바랄게요 오늘 본문 이사야 51장은요 어제 본문에 이어서 52장이네요 52장은요 어제 51장 본문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재촉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어요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오나 깨어라 깨어서 다시 힘으로 무장하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아 너의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다시는 내 성문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요 51장에서도 그랬지만 계속 깨어라 깨어나라 깰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지금까지 너희의 삶이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것 같았다면 이제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일어날 때다 깰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있는 거죠 술 취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술 취해 보셨나요? 저도 이거 비밀인데요 이거 말씀드려도 되나? 저도 술에 취해 본 적이 있어요 한 번 취해 봤는데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술을 먹을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되게 호기심도 있었고 먹어보고 싶었어요 계속 먹었는데요 아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술 막 진짜 전봇대가 아스팔트가 일어나서 저한테 막 다가오고 막 그래서 너무 막 아스팔트가 너무 포근하고 좋아서 누웠는데 깨워 보이니까 집이더라고요 막 밤새 펑펑 울었대요 저희 부모님은 굉장히 놀라셨죠 한 번도 술을 먹고 뭐 그런데 낌새도 안 보이던 애가 갑자기 술에 취해 와가지고 집에서 막 펑펑 울고 막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머리도 아프고 그런데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도 나가서 술을 마시고 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기억에 하나도 없어요 술 취하면요 자신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잘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죠 이스라엘 삶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잘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말씀하세요 시원아 깨어라 예루살렘아 깨어라 내 자녀야 깨어라 깰지어다 일어나라 라고 말하죠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다시 힘으로 무장하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아 너의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다시는 내 성문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예루살렘아 너로 티끌을 떨치고 일어나 내 보좌에 앉아라 사로잡힌 시온 사람들아 너희를 묶고 있는 사슬을 풀어버려라 우상승배하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이방인의 풍습을 따라 살았던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 끌려갔다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여전히 거룩한 성이야 깨어라 힘내라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일어나라 보좌에 앉아라 사슬을 풀어버려라 이제 일어나라 라고 말이죠 사실 우리의 삶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삶과 별반 다름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배반하죠 부인하기도 하고요 돈 앞에 약하기도 해요 유혹이 되고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해요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 이런 환경과 상황과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어떤 것에도 상관없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그냥 사랑해 나는 너를 그냥 사랑해 얼마나 사랑하냐면 내가 가장 아끼는 내 독생자 아들을 죽음으로 수치로 내몰기까지 그것이 그만큼 그보다 그 이상으로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아끼고 있고요 그래서 나는 너를 내 자녀라고 불러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얘기에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신 겁니까? 나한테 하나님은 계신 겁니까? 라고 저도 그런 경험이 정말 많거든요 앞으로도 많을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그때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독생자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시는 그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명절인데요 재미있게 보내시고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정말 최고로 행복한 하루 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귀중한 날 소중한 날 허락해 주시고 명절로 가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누군가 나를 위해 생각해지고 기도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 가족들 안에서 서로에 대한 귀한 나눔들이 있게 도와주시고 즐거운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를 향한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는 꼭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에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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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